보라한테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던데. 아, 예. 지난번에 섭섭했죠?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보라 마음부터 잡아야 하니까. 그냥 본론부터 말씀하시죠.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거 회장님 아시면 저 좀 곤란합니다. 섭섭하네. 그렇게 얘기하니까. 아시잖아요, 회장님. 어떤 분인지. 그 눈밖에 나면 변호사를 못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. 지난번에 그 얘기 뭐예요? 회장님이 다 아실 거라니? 이 사모님께서 그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는데 회장님이 모르시겠습니까? 그래요? 아무튼 웬만하면 회장님이랑 맞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. 회장님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 제로거든요. 왜 회장님께서 그 수년간 법조계 사람들이랑 따로 모임을 갖고 뒤를 봐주셨겠습니까?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도움이가 보라를 외국으로 보내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? 보라를요? 어어. 여행이나 하면서 좀 정리하게 하자는데? 좋은 생각이네요.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러자고 하려고 했는데. 가만 보니까 아직도 그 여자 아들을 못 잊는 눈치더라고요. 에이 개정신빠진 놈. 아, 그런 놈이 뭐가 그래 좋다고. 아이고 참 멀쩡하게 있길래 이제 다 잊은 줄 알았더니만. 사람을 잊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워요? 집에서 일하는 여자 아들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만났다는 건 그만큼 좋아했다는 건데.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도 그렇고. 가끔 술 먹는 것도 그렇고. 그 이유가 뭐겠어요? 니남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